이게? 오오 뭐 살 수 있나 본데? 어어 체류 회복약 총알 보물지도 요 보물지도가 뭔가 꽃 백과사전은 뭐지? 꽃 백과사전?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와 그래픽 봐 개인적으로 배경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이번엔 안사에요 요 퀘스트를 하고 있으니까 요기 40m 오 아이템 박스다 열기 화학물질 저거를 어디다 쓰는거지? 나중에 뭐 업그레이드하는데 쓰겠죠? 타고 왜 점프를 못하니 왜 점프를 못해 여기 못가나? 여기 넘어가야되나? 뭐 뭔소리야 방금 비명소리나는데? 뭐야 이놈들 니네 뭐야 아 뭐 유령 말하는거야? 유령? 피사일 가능성이 있는 다른사람찾기 127m 뭐 유령? 유령같은거 맞다 이러는거 같은데? 뭐 소름끼치는 발톱? 오 여기가 가려워서 소리짓는사람찾아봅시다 응? 뭐지? 여기 있었는데? 어 왜 가까이 오면 사라지는거야 와 여기 25미터 찾기 보호 피사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보호하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척하면서 어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어 맞으려나 뭐하는 놈이야 아 저 사람 보호해야돼 어디가 어디가 아 혼자 도망 아저씨 아니 아저씨 미정한 사람 잠깐만 미안합니다 제가 좀 급해가지고 어 뭐지 이게 뭐지 멈췄어 거기 스프링이들 제게 흔적 조사하기 방금 뭐였죠? 여기 올라가서 찾기 한쪽으로 조사를 아 조사 도망쳤구나 아까 그 놈 그리고 또 발자국을 따라서 가면 돼 있군요 저거다 이게 뭐지 아 손톱이 엄청 커 뭐 임마 매누리 이렇게 길 한복판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됐고 아 안되겠다 아래에 있으니까 애들이 나를 알아봐가지고 안되겠어 그 다음에 어 잠깐만 이게 뭐지 저기 저기 뭐지 이게 뭐죠 뭔가 공중에 떠있는데 뭔가를 먹었어 그치 먹었지 일단은 여기서 내려와서 아이템 박스 어 여기 사진 찍는 사람들인가 봐 저도 같이 찍어요 아냐? 사무적용은 안되네 민배라고? 알았어 안하게 안하게 어 여기 여기인가 여기서 오 저 위에 사람 있다 요 놈 시끼 여기서 뭐하고 있었어 또 이쪽으로 도망쳤구만 사진을 남겨둬야 내가 남을거 아니야 역사에 이쪽으로 도망을 쳐서 저쪽으로 내려갔군요 왜 괴롭혀 아 아니 얘기중이었나? 아 괴롭히신 줄 알았지 아니 아니야 아니야 꼬매야 아니야 그런거 어 이 집으로 들어갔나? 아니면 여기로 올라갔나? V 아 여기군요 조사 비밀입구 찾기 비밀입구 찾기 그 다음에 숙여서 비밀입구를 한번 찾아볼께요 음 막 진짜 막 지키고 있네 장곰을 일단 죽였고 하나 위에 있는 놈들을 죽이는게 좀 중요해요 제안구역에 들어왔습니다 비밀입구가 과연 어디일것인가 다이너마이트로 광신자 초치 다이너마이트를 어 잠깐만 잠깐만 아이고 나 왜 왜그랬어 너 왜그랬어 잘못 떨어졌다 하지만 이건 무쌍잼이야 흔한일이지 다 덤벼라 펜타큐로 보여준다 아 아 잠깐만 아닌것 같애 아 아닌것 같애 아 아 데미지가 너무 아파 예전에 애들이 아니야 어어 애들이 왜이렇게 무지막지하게 쎄졌지? 어어 뭐야 아 왜이렇게 쎄졌지? 애들이 왜 엄청 쎄졌어 아 나 2층으로 떨어질라 했는데 뭐라고 1층으로 아 고참 이게 내 맘대로 되는게 하나도 없어 잠만 저 창고 안으로 가야되는데 그다안 나쁜 놈들을 좀 확인하구요 대가리를 그 다음에 아 못맞췄어 그 다음에 연막탄을 던져서 어 뭐야 또, 또 들켰어? 아 어차피 일이 될 것 세상다 쉬운 일이 하나도 없구만 피하고 이영 고 여기서 좀 많이 쎄졌습니다 어 그리고 내가 때리는 거보다 맞으면은 되게 아파 옳지 우리편 왔어 우리편 왔어 우리편 왔어 고용할게요 당신을 고용할게요 이쪽으로 볼 세 명인데 야 이렇게 대놓고 암살 아 암살이 안 됐다 아 안돼 아 피에스님 안녕하세요 어 한 대 맞으면 피가 난거 보이죠 이제 아 아 아 피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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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못피했다 어 요거 일단 짠 야 쟤 안죽어 얘 방어가 예사롭지 않아 다시 가볼게요 가서 얘네를 폭탄으로 죽여야 될 것 같애 일단은 저 집안에 있는 놈이 중요한데 여기다가 연막을 깔아서 들어가고 아 왜 자꾸 1층으로 떨어지는거야 돌겠네 정말 2층 아 그래 그래 우리팀 왔어 다온다 다온다 그래 다와라 다와라 다 개싸움 하자 아 뭐 맞았다 나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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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싸움 과자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되겠지 총피하고 자 자 좋아요 아 우리팀 다 죽었어? 얘네 왜 이렇게 안죽어 아 야 진짜 우리팀 다 어디갔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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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쫙 쫙 오지마 고용 타고 숨어서 숨어서 숨어 여기까지 쫓아오겠어 완벽해 완벽해 완벽히 숨었어 아직 나를 찾고 있어 좋아요 어 풀렸죠? 체력이 천을요 저쪽으로 아주 타고 가서 요기 확인을 하고 아 여기서 2층으로 떨어져야되는데 그렇지 나 들켰나 또? 오 아이템 얻었다 자 요 아래로 아 경찰? 아 경찰! 아 죄없는 경찰 아 아 아 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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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이제 이 안으로 슬슬 슬슬 들어가 봅시다 날 못 봤구만 오 여기구나 아 여기였네 지금까지 개고생했잖아 일로 들어오면 일로 들어오면 쉬웠던 거를 일단은 연막탄 죽이고 죽이고 마지막 한마리도 죽입니다 뭐야 뭐야 움직이지가 않아 아 셔츠 아 요 놈이군요 아까 그 발톱이 크다는 아 때리는데 키가 별로 안달아 아 아 내가 벽에 갇혀있어서 답답해 우리 좀 자리를 옮겨서 싸우는게 어떨까 싶은데 아 연막탄 때릴수가 없어 안돼 안돼 여기까지 어떻게 안돼 아 2 2 2 2 2 1 1 2 2 2 2 2 2 2 1 아 아 아 녹방 아니야 생방기야 그니까 무슨 음성 펜조야 으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여기 어렵네 역시 4레벨인가 다행히 내일서부터다 연막탄 쏘죠 죽이고 죽이고요 죽입니다 나왔죠 또 여기서 연막탄을 벗어나야되나 2킬을 누르면서 방석을 꼭 해야만 해 봤고 지금 많이 때려놔야되는데 아 아 아 피하질 못해 연막 안에서는 아 아 연막대 아예 도망갔다와야겠다 나 총이 안싸져 애플을 누르는데 방금 총 때문에 일부러 총으로 바꿔놨거든요 총이 안나와지네 얘네 총을 어떻게 쏘지 이거 환불도 못해 무슨 환불 환불 산게 이게 꽤 되가지고 무서워 그리고 얘네는 쉬워 문제가 안돼 얘네 그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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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저어 여기저어 피하고 총을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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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이제 총을 아 맞으면 안되는데 아 괜히 총 누르다가 이거 아 망했다 괜히 총 누르다가 아 총 괜히 눌렀어 아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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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션을 내가 다 썼어 아까 위층에 있을 때 원래 있는데 다 썼어요 아 큰일 났네 이거 뭐 근데 총을 애플을 어떻게 쏘지 내가 뭘 스킬을 안찍었나 잠만잠만 3번을 눌러서 내가 뭘 안해놨나 권총 아 이거 봐 이건 잘나가잖아 아 아 이건 잘나가잖아 아이 괜히 시키주겠어 있는걸 피하고 왜 아까 개랑할때만 총이 안나가는거지 아 총 한대 맞았다 한번 총 없이 한번 해볼게요 아까 개랑하니까 총이 안나가 뭐 연막이면 총이 안나가나 아 근데 이것만 망한거 같다 왜 피가 한칸 밖에 안남았어 왜 피가 안다냐 왜 이렇게 피가 안다냐 얘 얘 너무 레벨이 높은가 데미지가 안들러가 아 그냥 죽어야겠다 어쩔 수 없다 그냥 그 연막을 피하는게 최선일 것 같아요 막기전에 그냥 죽고 쟤네 그거 암살로 가야겠어 아니 왜 이렇게 데미지가 안들어가지? 4렙이랑 3렙이랑 차이가 큰가? 무기 업그레이드를 할까? 공격 아 이게 4레벨만 되면은 좋은데 아 까비 그 다음에 장갑 화기 나 제대로 다 해 있는거지? 스킬 스킬은 찍을만한게 없고 포인트가 모자라서 포인트가 모자라서 가서 감살 아 제이콥으로 왔어야 됐을수도 있어요 아 어 어 음 어 때리고 여기서 많이 때려놔야돼 오케 피했어 안겨 그루브루 치고 피하고 무루브루 치고 반격까지 아 그러네 아 여기서 반격이 안돼 아 여기서부터 된다 무루브루 잡고 아 용기를 피해야되네 무조건 무루브루 무루브루 아 안돼 안돼 더 맞으면 안돼 더이상은 안돼 악 peng 그 피해야되네 총이 아니라 스긴 포인트 얻었다구요 아 덜 맞는 것 좀 할까? 덜 맞는 것 좀 할까? 덜 맞는 게 있었거든요 여기에 이거는 제이콥 전용이네 방어 1 이게 주는 거야? 체력을 한 칸 더 높일까? 그럴바에는 어디보죠 덜 맞은 것 일단 4레벨 됐다 됐어 됐어 4레벨 됐어 됐어 어? 오케이 이러면은 이제 무기가 무기가 더 세집니다 장갑은 됐고 파기도 구매하고 업그레이드 구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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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레벨 됐으니까 이제 설마 잡겠지 잡고 오 멋있게 잡는다 오 4레벨 된 기념이야? 여기서 잡고 때리고 부를부를륵 치고 때립니다 반격 아 걔도 반격을 하네? 오우 아우 아 맞아버렸다 연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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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연막이야 연막 됐어 잡겠다 메모리 아아 아아 이게 뭐하는 놈이지 근데? 뭐야 이게 귀신이 아니잖아 이거